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2대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쇄심방향과 야권과의 협치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에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는 점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올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추진과 재건축 규제 완화,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사교육 카르텔 협파 등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성과로 열거하며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씻겠다는 이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이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며 협치 기대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진단을 잘못하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가 없다며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명줄만 붙여놓은 셈인데 이대로라면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메일TV 뉴스입니다.